연예계의 또 하나의 큰 별이 졌습니다. 배우 김수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애통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건강 악화설 속 방송에서 하차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미는 심정지로 10월 25일 오전 8시경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수미는 온후 하반기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던 고인은 지난 5월과 7월의 피로 누적으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한 달간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무대에 올랐고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 내 사람들 등 예능 프로그램 일정도 소화한 그는 피로 누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9월에는 홈쇼핑 방송에 출연 본인의 김치 브랜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건강 이상설 나왔습니다. 당시 김수미는 평소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 말을 하다 숨이 찬 모습을 보이거나 참기름통을 들 때 손을 미세하게 떨기도 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손도 떨고 말도 느리고 불안하다. 김치도 찢다 말고 끝까지 찢지도 못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김수미의 아들 라팔고 F&B 정명호 이사는 한 언론을 통해 큰 문제 없이 건강하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녹화 영상인데 전날 밤을 새우셨는데 추석 전이라 급하게 촬영을 해야 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며 나이가 많으시니 하룻밤만 새더라도 무리가 있으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미도 홈쇼핑 방송에서 말이 어느랬던 건 임플란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김수미의 건강 악화설 속 2022년부터 출연했던 회장님 내 사람들은 9월 16일 종영했는데요. 당시의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으로 녹화에 참여한 김수미는 전원일기 가족들을 향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사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밝혀졌는데요. 아들 정명호는 사인을 조사한 경찰이 고혈당 쇼크사가 최종 사인이라고 알렸다.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녹도가 급격히 상승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정명호 이사는 친정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전했는데요. 고인 지인들에 따르면 김수미는 이날 새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 든 김수미는 이른 아침에 기상하던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못했고 가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동료 연예인들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온 일용이 박은수는 김수미의 사망 소식이 믿기지 않는 듯 확실한 거냐라고 되물었고 이어 너무 안타깝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연기자 경영 및 나이로는 김수미보다 선배인 박은수는 김수미라는 배우와 20여 년을 함께 연기했는데 할 때마다 김수미가 참 센서티브하고 훌륭한 연기자라고 생각했다라며 다른 선배 연기자들도 계시지만 김수미도 전원일기를 살린 연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수미는 맛을 내는 연기를 했다. 참 좋은 연기를 했는데 라며 동료의 부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고인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던 탁재훈은 촬영차 해외에 체류 중으로 오랜 비행 때문에 비보를 뒤늦게 접했는데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들은 비보에 이게 맞나 싶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어 30일까지 촬영이 예정돼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선생님의 비보가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는데요. 탁재훈은 1년 전 이맘때 추석 개봉 영화로 작업한 뒤로는 뵙지 못했지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안부를 물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탁재훈과 함께 촬영차 해외에 있던 이상민도 선생님께서 2개월 전에 전화와서 프로그램 같이 하자고 하시기도 했다라며 그때 약간 말씀이 어느라셔서 많이 걱정했었고 우선 건강 잘 챙기시라고 안부를 물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또 이상민은 탁재훈 형이랑 해외 도착후들은 비보에 이렇게 사는 게 맞냐는 이야기도 했다라며 너무 황망하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신현준도 일본 팬미팅이 있어서 공항으로 출발하는 중에 비보를 들었다. 지금 한양대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 일요일 어머니 생신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하얀 리시안 꽃을 보내드렸는데 전화로 현준아 꽃 너무 예쁘다 고마워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 이 짧은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다. 너무 가슴 아프다고 허망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김영옥은 동료 김수미의 보고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유튜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너무 큰 충격이다라며 20일 전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다. 내가 한번 가볼까 물었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하기에 나중에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또한 고인에 대해 천생 연예인이라며 일에 목마른 사람처럼 오늘날까지 미친 듯이 뛰어온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강부자 역시 뭘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많이 했다. 특히 근래에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입원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또 며칠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망연자실에서 앉아만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미가 내 남편이 자기 친정아버지와 닮은 점이 많다면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내 가족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준 적 많고 의리 있던 사람이라고 추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김용건은 오늘 오전에 지인을 통해 비보를 접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김수미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면서 신호는 가지만 받지를 않더라라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 이후에 다시 아들인 정명호 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경황이 없는지 통화가 안 되다가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비보가 사실임을 확인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 사람들을 통해 최근까지도 김수미와 호흡했던 김용건은 요즘 조금 건강이 좀 안 좋기는 했다. 말투도 조금 어느라달까 예전 같지가 않았다. 평소보다 힘들어해서 자주 눕기도 하고. 그래서 제작진이나 동료들도 일 좀 줄이세요 하면서 걱정했었다라고 떠올렸는데요. 2주 전에도 김수미와 통화를 했다는 김용건은 목소리가 뭐 평소의 목소리더라. 어떻게 지내야 하니 잘 지낸다면서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더라고. 오빠도 건강해 언제 시간 되면 얼굴 보자 하고 끊었다. 그런데 이렇게 황망한 소식이 라며 슬퍼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수미를 그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라고 소개한 뒤 화려한 배우라기보다는 따뜻한 인간미와 유머로 가족처럼 다가오신 분이라 그 슬픔이 더 큰 것 같다. 스타를 잃었다기보다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다가온다. 후배 배우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김수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추모해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최부람은 김수미 씨는 어린 나이에 자기 외모를 내려놓고 성격적인 연기를 해냈다. 그 나이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냈다는 것은 연기자로서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최근에 예능 회장님 내 사람들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씩씩하게 대답했었다.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현 상황이 슬플 며느리 서유림은 지금 저희도 경황이 없다라며 어제도 뵙고 왔는데라고 큰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어 길게 통화할 정신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갑작스러운 비보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가문의 영광 리턴즈는 고인이 매체 연기로서 관객들을 만난 마지막 작품입니다. 김수미는 이 작품 시사회에 참석했을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여전히 뜨겁고 강한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현장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사회 행사 전날 세상을 떠난 모 원로배우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도 70살이 훌쩍 넘었다. 어제 선생님이 81세로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를 세워보니 6년 남았더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다라며 가문의 영광 식구들과 다시 만나 내 젊음을 찾고 싶다는 생각 단시 하나뿐이었다고 작품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험앙하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어떤 아픔도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